새벽 6시에 짬뽕을 시켜놓고 잠이 든 거야. 갑자기 내가 자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아 뭐야! 아 뭐야! 아 뭐야! 실깡하라도 꼬깡하라도 넌 닥치고 개새끼야. 야잇! 어제 예쁘잖아. 오늘은... 쩜쩜쩜 ... 집에 어제 들어와서 너무 배가 고픈 거야. 그래서 짬뽕을 시켰어요. 안나가 그때 주문해놓고 못 받은 집 그런데 이제 채리미네 집이니까 거기 시켜도 되겠지 하고 새벽 6시에 짬뽕을 시켜놓고 잠이 든 거야. 갑자기 내가 자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아 뭐야! 이러는 거야 갑자기 누가 나를 이렇게 만지더니 아 뭐야! 이러는 거야. 뭐야! 나 씨... 나는 순간 남자를 내가 데리고 채리미네 집에 왔나 아니면 내가 다른 남자 집에 왔나 이 생각에 씨발 남자 목소리로 옆에서 아 뭐야! 이래가지고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하이!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딱 눈을 뜬 거야. 옆에 봤는데 권혜리가 권형태가 어제 채림이랑 같이 채림이네 집으로 왔나 봐. 그녀니 그러더니 지도 놀라 하고 나도 놀라서 둘이 깼어. 근데 이제 깨가지고 내가 생각이 난 거지. 혜리야! 언니 짬뽕 시켜놨다 해서 아 언니 그거 안 그래도 아침에 우리 집에 오니까 집 앞에 배달 오신 분이 있어서 채림이가 짬뽕 받아놨어요. 그래서 짬뽕 어디서 했는데 원래는 냉장고에 넣어놨을 텐데 그래서 또 짬뽕 사건이 생겨버렸어요. 야잇! 이번에는 또 할 얘기 풍자 언니랑 아까 통화를 하고 했는데 아니 진짜 사람들이 왜 그러는 거야. 왜 이렇게 이간질을 하고 없는 말을 지어내고 아니 막 그랬대. 풍자 언니한테 내가 풍자 언니를 망하게 하려고 지금 온갖 수정을 벌이고 있고 풍자 언니가 술 먹다가 누가 막 그런 말을 했대. 그러다가 어휘가 없다가 근데 풍자 언니가 거기서 그랬대. 솔직히 내가 세이를 더 잘 알지 당신들이 뭘 안다고 그렇게 말을 하냐고 그리고 세이가 진짜로 그러면은 나랑 전화통화를 하고 내 얘기를 할 수가 있겠냐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풍자 언니도 막 듣다야 듣다가 이제 좀 요 근래 풍자 언니 막 악플도 되게 좀 많이 달리고 막 힘들잖아요. 그리고 또 거기서 울었나봐. 풍자 언니. 근데 그럴 때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괜히 미안한 거야. 풍자 언니한테. 근데 나 방송에서도 웬만하면은 풍자 언니 얘기도 거의 안하고 이게 괜히 어그로 끌리고 이간질 되니까 저번에도 진짜 이간질의 무서운 이유가 뭐 이렇게 있기때문에 이간질 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안했는데 또 그런 말을 막 하니까 그냥 풍자 언니한테 그냥 미안한 거지. 괜히 없는 말로 막 사람한테 그렇게 말해가지고 풍자 언니도 상처고 그 와중에 나는 또 풍자 언니는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서 울게 된 거고 나는 또 나쁜 년이 돼버리고 대박.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. 우리가 친하게 지내는 꼴이 보기 싫은가? 나랑 풍자 언니가? 무슨 풍자 언니가? 카투사 출신이라면서 시발. 난 카투사가 뭔지도 몰랐어. 그래서 언니 카투사가 뭐야? 이러니까 카투사 그 미군 있잖아. 미군. 하하하하 정말 웃겨. 하하하하